대전시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의 이자 지원 안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대상은 대전의 주소를 두거나 지역대학 또는 대학원, 직장에 다니는 만 39살 이하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나 전월세 전환율 7.3% 이하 보증금이면 가능하고, 3%인 대출금리의 2.3%를 대전시가 지원합니다. 대전시는 매달 일정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바꾸는 등 편의성도 개선하고,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에 나설 계획입니다.